제작지원 쇼핑장 네, 진짜 큰지 크네 지금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주스 시원해 주스가 이거 천연주스야 오렌지 그냥 짠거야 이렇게 나온 거니까 몇 개 들어간 거냐 물 타지 않았을까 근데 맛은 친한데? 맛있네요 응? 뭐라고? 응 나 좋다고 관람객이야 열렬하네 나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여보 웃겨 저 뒤에도 웃으셔 여보 야 왜 이렇게 흥이 많냐 이제 어떡해 제발 요거 아 기타도 신기하고 어머 제발 위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거 봤어? 이제 지금 그런거 봤어? 조회해서 조회해 그라시아스 이제 막 아이고 좋아 아저씨한테 이만? 40원은 좋은데 봐봐 진짜 아 그래? 근데 왼쪽 저기는 10 받아서 처음에 알았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시 가난한 쪽 썰어 정말 너무 잘 안전하다보단 아노라 아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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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딱딱 익었네 어머 초록색만 빼고 이거 다 사야되겠다 노란색 뭐야? 더 넣어 라면은 돌사고 빠보이 망고 이리야 망고 망고 돌사 망고 돌사 이런 트럭이 짱이야 트럭이 짱 가자 잠깐 어디 있네 저거 사올게 나 진짜 맛있었어 깜짝 놀랐잖아 진짜 맛있어서 또 사러 왔네 아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밥도 좀 싼 거 같고 진짜 맛있어 밥을 더 사야지 여기 봐라 콜라 짠 에스 은하이 메디아 킬로 뽑아볼 은하이 메디오 하이 하이 가봅 가봅 하이 учета 저거 여기 샴푸 여기 라인도 심심해 저번보다 다 팔렸나 보다 시간이 늦게 왔는데 60 100원짜리 떠있나? 저것도 사기 삐따야. 용과. 어, 진짜 맛있어. 이게 60페소에다가, 1.5키로 60페소에다가 6,000원 썼네. 아, 많이 썼네. 집다보니 이게 110원 됐네. 킬로에 30? 용과가 킬로에 1,800원. 이 정도만 사먹으려면 한 200페소, 그치? 나가서 말이야. 와, 미국 애들이 많이 먹어? 벌써? 응. 나도 모두리raf. 여기서는 마치고, 집에 들어온 물이. 여기가 바로 그곳에 걸쳐서 마치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여기 여자리에서 마치고. 몇일에 공식을 원하는 문화. 여보, 먹어봐야지. 왜 이렇게 조금 있나? 아이고, 대게. 왜 이렇게 조금 있나? 밥으로 돼 있네, 그럼. 무슨 머핀이 깨울맛네. 자기 손 주먹보다 훨씬 작아. 주먹? 아, 뭐야. 머핀. 아휴, 무슨 물코에 붙이냐. 스타메리카노도 없어, 소스. 그거 맛있는데. 아, 물코에 붙여. 아, 커피 맛있다, 역시. 저녁에 잘자. 아, 잘자. 어? 아, 고급다. 아, 고급다. 아, 고급다. 아, 고급다. 아, 고급다. 이거 살 붙대지. 이거, 이거 살 붙대지. 이거, 이거 살 붙대지. 아, 이거 또? 아, 신기하네. 이거 또 살 붙대지. 어머,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이거 좀 다르네. 이거 또 튀겼잖아. 신기하네. 또, 또 뭐 있지? 그리고 또 스타다. 그 다음에 요리다스. 좀 헷갈려. 저기, 화보가 있잖아. 그럼, 비약할 사람 알려드냐?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음, 부드러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5,000원? 16,000원. 10,000원. 와, 엄청 자네. 어떻게 달지? 역시 맛있다. 사워도 맛있네. 물론 거기는 철판으로 딱 주지만. 여기 또 바닷가 놀이터인데요. 하나 왔어요. 놀러 배고파서 아까 편의점에서 산 주스랑 휴지에 쌓여있어서 그냥 기본이네. 싼 샌드위치 양파 절인 거, 양상추, 마요네즈 이걸 샌드위치를 멕시코 버전 또르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저녁에 먹고 싶어서 역시 피클도 오유피클이 아니고 할라피뇨 피클이네요. 튀어나온 거. 맛있어요. 아우, 목이 살이걸리네. 여기 치킨살도 있고요. 잘게, 희한하게 들어가 있네. 마요네즈, 치킨, 양파 절인 거. 음, 맛있네요. 토마토. 밤 9시인데 놀이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하긴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빠 날인가봐요. 파다스 데이. 그래서 행사들을 많이 하나.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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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별거인데 되게 맛있네요. 빵으로 뭔가 부족해. 뭔가 해조네요. 마침 저기에 옥수수를 파는 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사 먹어 볼게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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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트에서도 팔던데 그런건가 보다. 넣어볼까? 근데 입에 안맞으면 어떡하지? 다 못먹는데? 이 과일 이름은 시루엘라 라고 하는데요. 마트에선 구경할 수 없어요. 보통 자기네 집에 나무가 있으면 따서 파는 것 같아요. 여기 망고도 팔고 저 위에 펑키기도 있네요. 팝콘이랑 여기 과자들 다 먹을만해요. 여기 크레마를 이미 바른거에요. 몇개? 20개? 네. 7개? 아, 칠레. 오! 조금. 조금. 거기서. 여기. 이 로호스. 아, 네? 로호. 폴고. 네. 폴고. 네. 칠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 뭐지?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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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뭐지? 15개,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25개. 5개. 여기 있어. 아니요. 아, 네. 여기 있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서 이것도 더 샀는데 음 라임 뿌려야 되는데 안했네? 치워야 되는데 이거 좀 맛있네 멕시코 옥수수는 그렇게 단편이 아니에요 하얀 색깔 옥수인데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캐나다 옥수수는 도란색 너무 달고 맛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맛이 없는데 이렇게 양념을 해먹으면 맛있네요 치즈랑 라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 음 맛있네 이 옥수수는 그래도 딱딱하지가 않네 부드럽게 잘 닮았네 음 맛있네 칠레라고 해도 칠레 리몬 섞였구나 음 고추라고 해도 라임 소스를 섞었군요 맛있네요 이 집 나중에 또 와야지 아저씨 아저씨 나 먹었어 아 싫어 싫어 또 이따 되게 꿀떡같이 먹었어 맛있지? 칠레 리몬이 알아? 키포게 드세 어 뽀요 은근히 맛있더라 야 그 나 진짜 아니 뽀요는 가루 같아서 보이지도 않았어 나는 그 야채 샌드위치인지 알았다? 되게 맛있는 거야 먹어봐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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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림이랑 옥수수가 진짜 잘 어울리네 사워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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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워크림이 감자만큼이나 추체로 잘 어울리네요 아아 조심해 우리 딸라네 오우 오우 발레리나 발레리나 아이고 갑자기 춤췄다 갑자기 춤춰 onya 배 horrendous 착각한 아 희희빗 자,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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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넛 치즈니라 맵자 튀기는게 좋고 바삭 튀기니까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거는 카르파치오 이게 문어가 있고 비버가 있는데 되게 맛있네 살짝 반숙해? 그치? 내가 좋아하는 라인 샹글리라 야채부터 음악으로 짜고 풍부파 생과일 음료수 타쿠토르타 과일 문동구 나 이거 고수를 더 넣어먹고 도가니탕? 비슷하지? 내장탕 무조기에다가 뭐 어제도 맛있게 먹는데 주말장통을 열어서 파 파 나는 염소고기 닦고 이거 완전 되게 맛있어 옛날 엠바나다 갓 구운 갓 튀긴 새집에서 다 따로 사왔네 맛있어? 타쿠토르타 너무 맛있게 먹으면 알았어 이거 인게 더 고수나요 그거는 살살 따로 이렇게 resident 이거 아 맛있겠다 너 이거 얼마였지? 1시간 5,000원 굉장히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 촉촉하면서 행복하지 않나? 부드러워 깜짝 놀랐어 잘 푹 삶은 갈비찜 닦고 갔다 부드럽고 그치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반했다 영수닦고